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가 주최하는 포항시민과 함께하는 남진초청 콘서트가 포항중앙교회에 설렸습니다. 포항시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장 조근식 목사는 지난해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많은 시민들이 마음을 졸였다며 이 콘서트가 침체된 포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새해된 교회 남진장로는 신앙간증을 전하고 내 영원히 은총 입어 나는 알았네 등의 찬양과 빈잔 미워도 다시 한번 등의 히트곡을 노래했습니다.